재벌집 막내아들 안녕하세요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진양철 회장 역을 맡은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나는 지금처럼 이성민으로 사겠습니다 머리 아파요 하하하하 책임져야 될 게 너무 많은 양반이고 그 무게감을 나는 감당을 못 할 것 같아요 물론 재벌의 총수이긴 하지만 저는 감당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저로 살고 싶습니다 진양철 회장 순양호텔 한식당에서 먹습니다 진양철 회장은 굉장히 미식가예요 물론 여러 가지 해박한 지식이 많지만 음식에 대한 조회도 굉장히 많은 분이고 자기 그룹 계열에 있는 호텔에서 그 정도 음식을 만들어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마 순양호텔도 미셸린 오성중 식당 못지않은 클라스의 맛을 내는 호텔 식당일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진양철 회장은 순양호텔 한식당을 찾을 겁니다 확실합니다 새로운 드라마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재벌집 막내야들입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사랑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중기가 나옵니다 하하하하 저도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ut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